아니, 이 잉어 등 말이다. 아, 입신양명 하시라고요. 혜수 대련님 거 하나, 우리 영희 대련님 거 하나. 아니, 내 입신양명을 왜 빌어? 철관이 왜 여기에? 안은요? 감찰이요. 그건 좀 곤란한데. 안에는 거 다 안다! 문 열어! 아니, 낭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거요? 여긴 어쩐 일이요? 그건 내가 물을 말이요. 저 안에 있는 자는 누구요? 정인이요. 저, 저, 정인? 야금이 없는 날 아닙니까? 밤새도록 밤거리를 쏟아내며 젊은 선남선녀들이 짝을 찾는 화끈하고 뜨거운 밤! 뭐, 이미 낭자가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, 여기가 뭐 하던 데인 줄은 아는 거요? 그냥 빈 약방이지 않습니까? 그게 왜요? 정분이 나는 겁니다요. 근처에 빈 방도 많고 말입니다. 뭐, 뭐, 여기 빈, 빈 약방에서 뭘 하려고? 직방도량하고 상관없잖소. 이만 돌아가 주시오. 혹시. 아니, 근데 내 잉어등은 왜 그럼 만들어준 거요? 에? 낭자가 왜 내 입신양명을 비냔 말이오. 그냥 종이가 남아서 만든 거요.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. 매우 불편하오. 뭐? 쓸데없어? 기껏 생각해서 만들어줬더니. 그러니까 낭자가 왜 내 생각을 하냐고! 누가 생각이나 했대? 왜? 잠깐만. 그럴 리가 없는데. 나와보시오. 아니, 왜이러시오. 잠깐 나와보시오. 확인할 게 있어요. 왜이러시오! 빨리 하세요! 왜이러시오. 내가 이끌게 하려고 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